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의 행보가 굉장히 눈에 띄게, 행보가 눈에 띄네요.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 원자력주가 강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이건 완전히 대반전인가요? 정책주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전부 원전주에 투자를 했더니 이런 상황이 펼쳐질지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겠죠. 왜냐하면 워낙에 극명하게 갈려 있었잖아요. 전 정권에서 태양광에 투자를 강하게 하면서 원자력은 굉장히 두산중호 같은 경우에도 희망퇴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정권 초기부터 계속 원전 세일즈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번에 정책 수혜주는 원전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막상 뚜껑이 열려보니까 태양광 폭력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산애너빌리티 같은 두산중호업의 이름이 바뀐 에너빌리티는 지금 주가가 거의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태양광주가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래서 태양광 폭력을 좀 줄이고 원전 비중을 눌리겠다고 한 정책 그리고 해외 유럽에서 세일즈하겠다. 이 부분보다는 그 유가 상승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의 어떤 유럽 전체적인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화솔루션이 실적을 좋게 발표한 것도 사실이고요. 한화솔루션은 이제 분야가 네 분야입니다. 물론 한화케미칼 그리고 한화큐셀 이렇게 두 개가 제일 투톱이긴 한데 소재 부분도 있고 한화갤러리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온전히 태양광 사업을 하는 구조라고는 볼 수가 없죠. 한화케미칼의 플라스틱, 화학 쪽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상쇄되었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매출의 90% 이상이 다 셀 모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 현대중호흡이 사사로 분할했을 때 현대중호흡, 현대로보틱스, 현대건설기, 현대일렉트로일렉트릭으로 인적 분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면 기존 주주들이 4개의 주식을 다 갖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이죠. 요즘에 최근에 일어난 물적 분할들은 그렇게 신규 상장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던 것이에요. 현대중호흡이 사사인적 분할을 했을 때 태양광 모드를 다루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는 그린 에너지 사업 부분의 자회사로 분사가 되었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나중에 상장이 되었고요. 국내 시장이 대부분 태양광 모드를 전면으로만 발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전면적으로 기존의 설비를 다 갈아치우면서 양면역 모듈로 어떤 선구자적으로 나섰죠. 그게 이제 빛을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양면역 발전을 하면 당연히 태양광 빛은 땅에서 뽑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죠. 당연히 태양을 보고 해바라기처럼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양면역을 했느냐 반사되는 반사광까지 흡수해서 쓰려고 지면에 반사돼서 나오는 것들까지 뒷부분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양면역 발전 기술을 도입했고요. 패널 내의 셀 집적도를 높여서 출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충북 음성공장의 2020년 5월에 양면 발전 실증 설비 설치 발전 효율을 검증해서 여기서 이제 검증된 것을 다 상용화해서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2021년도 1월에 세계 최초로 방음 터널형 양면 태양광 솔루션 개발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울이죠. 서울 안에서 강남에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렇게 가는 가장 중요한 라인. 맨날 우리 요즘에 폭우 내려가지고 침수되면 강남에는 맨날 그 잠수교 통제되고요. 그 저쪽으로 가면 동부간선도로 통제되죠. 그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가면 그쪽에 의정군과 그쪽을 나가는 쪽에 다 아파트 단지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전부 방음 터널이 설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동부간선도로를 쫙 따라서 아파트 촌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시끄러워가지고 주민들 때문에 다 방음 터널이 설치되어 있는데 방음 터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새 부딪히는 그 방음 벽이 아니라 방음 터널이에요. 아예 뒤집어 씌워놨어요. 그런데 그 방음 터널에 태양광 발전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음 터널용으로 원래 방음 터널용이니까 소리를 방음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태양광 발전까지 하니까 1석 2조인 것이죠. 그래서 방음벽하고 지금 양면 태양광 솔루션 이거를 적용시켜가지고 두 가지 목적을 달성시키고 있다. 그다음에 영농형. 영농형은 뭐냐면 지금 저기예요. 영농형이니까 당연히 농촌에서 쓰이는 거겠죠. 그런데 농촌에서 쓰이는 게 우리가 맨날 전 정권에서 태양광을 굉장히 밀어붙일 때 이번 정권 들어서 맨날 싫어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산을 다 깎아가지고 민둥산을 만들어가지고 여름에 폭우가 내려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자연형 경관을 다 해친다. 나무를 다 베고. 그래서 이제 영농형이라고 그러면 논밭에다가 산 말고 논밭 거기다 설치를 한다. 그런데 논밭에 설치하면 또 이제 농민분들이 논밭을 해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설치하면 좋은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산을 민둥산을 만들고 거기에 논란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고요. 농지 상부, 상부 쪽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하고 하부 쪽에서는 작물을 재배하는데 이게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농촌 태양광 시설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벼농사, 논 300병 기준으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동시 전개했을 때 벼농사만 짓는 경우에 대비해서 농가의 연관 소득이 279%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대비해서 산촌에 설치하는 것보다 농촌에 설치하는 게 환경 훼손 문제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부분까지 있고 그리고 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도 결국엔 뭘 쓰이냐? 양면형, 바닥에서 반사되는 광까지 흡수하는 거. 그리고 이제 수상형 태양광까지 나가는 거죠.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수상형 태양광 브랜드 이름이 아쿠아파오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아까 2016년에 현대중공업이 인적 분할할 당시에 그 당시에 자회사의 셀 모듈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지금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현대중공업에서의 기술력이 당연히 전파가 되어 있겠죠. 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의 대표 조선회사였고 조선회사 중에서 그 당시에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 해상플랜트의 발전 효율이 올라갔죠. 땅에서 뽑는 기름값이 비싸니까 바다에서 뽑아도 비슷하니까 바다에 나가서 힘들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해양플랜트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모델이 되었죠. 그래서 그 해양플랜트는 결국 뭡니까? 엄청 거대한 것들이 바다에 떠 있는 거잖아요. FPSO라든가 다 플로팅 되어 있는 거죠. 그 기술력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갑자기 땅에서 소소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회양이나 현대중공업이나 그때 전부 다 바다에 띄우는 거대한 구조체들. 그런 것들로 지금 FPSO, 드릴십 이런 것들로 지금 전부 조선 배를 만드는 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가져갔던 거잖아요. 물론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재고를 떠안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런 부유기술, 부유식 해상 구조물 기술들, 그런 것들은 세계 탑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왜냐하면 수상태양광이라는 건 바다 해저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 띄우는 거니까요. 그리고 점점 대형화 추세입니다. 대형화 추세니까 제대로 떠야겠죠. 안정적인 부유 시스템이 핵심 기술이에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쌓아놨던 기술력을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남 고흥군의 해창만 일대에 위치한 염해 농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여기다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데 2021년 11월에 착공했고요. 2023년 내년 10월에 준공할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이 되면 고흥군 일대 34,800기 가구에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연간 37만 킬로와트씩의 전기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현대에너지솔루션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나라에서 하는 한수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수원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 여기 지금 다 들어가서 현대에너지솔루션과 3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사업 공동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에서 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완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또 지금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면형 모듈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영농형, 수상형, 방음터널형 이런 걸로 다채롭게 지금 나갔죠. 그다음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장비, 원익 IPS와 함께 투톱인 이 회사랑 초고효율 태양광 HJT 제품 개발 관련 MOU를 맺었습니다. HJT, HJT 이게 뭐냐. 지금 셀이 대형화되고, 셀이 대형화되는 장비 이쪽에서 꼭 필요한 대면적급 HJT 셀 모듈입니다. 시제품을 이미 개발을 했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고효율 셀 생산 기술이 있으니까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듈화 공정 개발, 그리고 신뢰성 검증 역할을 하는 거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장비에서 업력이 큰 회사다 보니 균일도를 비롯해서 핵심 공정의 품질 강화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또 이 태양광이 결국 전기를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전력 중개 사업까지 진출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미들과 다운을 영위하고 있죠. 지금 업스트림이라고 하면 OCI겠죠. 맨 앞단이 OCI입니다. 재료가 OCI가 폴리시리콘을 만드니까 업스트림이고, 인고, 뇌이퍼 여기까지 업스트림, 미들스트림이 셀 모듈을 만들고요. 그 뒤에 이제 다운스트림까지 가면은 뭐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ESS, 태양광 전지를 만드는데 지금 이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운스트림 그리고 미드스트림을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예 더 나가서 전력 중개 사업. 이건 뭐냐면 이제 약간 맞추는 겁니다. 우리 뭐 축구 승부 맞추듯이 뭐 그런 승부는 아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예측을 하는데 일정 오차율 이내로 맞추면 기존의 전력 수입 외에 추가 이익을 제공합니다. 소규모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되는 건데 발전량을 예측하는 게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예측 정산금이라는 게 계속 증가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 제도 대상 자원의 시간대별 평균 예측 오차율이 6%에서 8% 이하일 경우에는 킬로와트 시당 3원을 정산받고요. 6% 이하로 예측 오차율을 좁힌다. 그러면 4원을 정산받습니다. 그래서 이 4원 정산받은 걸 이거를 쌓아놨다가 전력 중개 사업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되겠죠. 그리고 소규모 발전 사업자가 5대5 아니면 7대3으로 정산금을 분배받게 돼요. 이거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메인 사업의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정말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OCI가 하고 있는 업스트림, 그쪽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순수하게 태양광 쪽으로 사업 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 구조가 순수하게 이쪽으로 이루어진 것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나솔루션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화학 업종에, 왜냐하면 매출이 거의 1조 단위로 두 개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쪽이 흑자전을 했어도 화학 쪽에서 깎아먹었기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보다 시세가 안 나오는 거죠. 고점 돌파가 안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게 좀 나눠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정말 다방면으로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주가와 실제서 좀 알아볼까요? 하나솔루션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분야 소재랑 하나 갤러리아는 솔직히 천억 단위이기 때문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체 영향은 없는데 결국 화학하고 태양광 두 개죠. 그래서 화학 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점 돌파를 못한 것이죠. 지금 2011년과 2021년에 10년간의 장대 크게 상승했던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한 고점이 될 겁니다. 거기까지 접근도 못했고 그런데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돌파해버렸죠. 2020년에 고점 3개를 돌파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지금 가장 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지금 2022년 예상 실적이 최고치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달성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2분기가 벌써 2분기에 매출액이 2,641억 원에 238억이 지금 저기가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그러면 보면 238억은 영업이익이 2019년에 전체 영업이익이 221억이었거든요. 1분기만에 그냥 다 내버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매출액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4년에 최고로 나왔던 게 2019년에 4,400억 매출액인데 지금 8,800억 가까이 나오니까 2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책 피해주라고 달 생각이 됐지만 정책 피해주를 넘어서서 실적으로 저렇게 그냥 뭉개버리니까 지금 정책의 피해를 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정부 들어서 원전 VES 태양광 폭력이 그 구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 우리가 원전 쪽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 퍼포먼스는 태양광이 훨씬 강하고 그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하나 솔루션보다 태양광 쪽으로 순수하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 그냥 태양광 쪽이 좋다고 하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더 파워가 좋은 거예요. 하나 솔루션은 이제 화학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우리가 경기 침체가 와서 소비가 좀 주눅이 들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그 얘기 나왔잖아요. 아마존에서 자기가 의류가 많이 남아서 의류 재고를 할인해서 판매한다. 의류의 원료가 다 폴리에스테르 그다음에 우리가 물을 덜 사먹으면 물의 페트 폴리 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재료를 만드는 그 화학은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납풋딱 가격은 급등을 했죠. 유가가 올라서. 그래서 마진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걸 좋아하는 사람 태양광이 그냥 뿜어 나온다. 그럼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파워가 좋은 거죠. 지금 하나 솔루션을 하시는 분이라도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흐름을 보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얘가 1등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OCI는 아예 결이 다릅니다. 업스트림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번 달에 얘기 나온 금액 OCI까지 보면 OCI는 이번 달에 은봉을 맡고 있어요. 8월 달에 시작이기 때문에 7월 달에 혼자 은봉이 나왔죠. 얘는 재료를 만드니까요. 중국에서 폴리시리콘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정부에서 개입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시리콘 하는 OCI는 좋지가 않죠. 그런데 폴리시리콘을 재료로 하는 하나 솔루션이나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마진이 늘어나니까 좋은 거죠. 태양광 밸류체인 안에서도 업스트림,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이라고 모든 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OCI를 하시는 분이더라도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보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사업구조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태양광적으로 순수하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태양광에 주목하는 분들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